안녕하세요.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 후기 작자미상의 야담집인 청야담수에 효자 오준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효자 오준이 무덤 옆에서 심유살이 할 때 하늘이 감동하여 맑고 시원한 샘물을 솟아나게 했고 한낮 짐승에 불과한 호랑이도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물어다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어 저승으로 갔을 때도 염라대왕이 생전의 효성을 갸륵하게 여겨 오준을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내서 40년을 더 살고 오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준은 전라도 고창 흥덕현 현재 지명으로는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외활이에 살았던 선비이다. 어린 시절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28살 때 어머니가 위독하자 손가락을 베어 그 피를 마시게 하여 3,4일을 더 연명케 하였다. 그 후 등에 난 종기로 부친의 목숨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자 입으로 며칠 동안 종기의 피고름을 빨아서 부친의 병이 나왔다. 그러나 얼마 후 합병 증세로 아버지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이번에는 대변을 맛보아 증세를 예단하고는 자신의 허벅지살을 도려내어 먹이는 등 정성을 다했으나 어머니가 죽고 난 이후 꼭 두 달 만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다. 이에 오주는 영취산의 부모님을 장사 지내고 묘소 옆에 염악을 짓고 심요살이를 하였는데 아침 저녁으로 극진한 슬픔을 못 이겨 온몸을 떨면서 곡을 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떨구었다. 하루에 죽 한 그릇으로 연명하며 소금과 간장을 입에 대지 않는지라 마침내 온몸의 털이 하얗게 변하였다. 매일 아침 부모님 묘소에 현주를 진설하였는데 오리쯤 떨어진 산골짜기 물이 매우 맑고 시원하였다. 그는 반드시 단지를 들고 몸속아서 물을 길어왔는데 비바람이 칠 때나 춥거나 더울 때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으니 손발이 붓거나 터지기 일쑤였다. 어느 날 저녁 난데없이 천둥치는 소리가 나면서 번개까지 치니 수풀과 산기슬기 모두 놀라 요동을 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염악 옆에서 샘물이 솟구쳐 나오는데 달고 시원한 맛이 예사롭지 않았다. 전에 물을 길어오던 산골짜기의 샘에 가서 보니 이미 말라버린 뒤였다. 드디어 염악 옆에 샘물을 길어 닿았으니 멀리서 물을 길어오는 수고를 면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오준의 효성에 하늘이 감동하여 내려준 샘물이라고 하여 이름을 효감천이라 지었다. 염악이 깊은 산속에 있어서 이리와 호랑이가 거침없이 다니므로 집안 사람들이 몹시 걱정하였다. 소상을 지내고 난 며칠 뒤 갑자기 큰 호랑이가 나타나 염악 밖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오준이 놀라 물었다. 나를 해치려고 왔느냐? 맹수인 너를 내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오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호랑이는 즉시 머리를 낮추고 꼬리를 흔들면서 엎드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경의를 표하는 것 같았다. 오준이 다시 말했다. 기왕에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째서 가지 않느냐? 그러자 호랑이는 집에서 키우는 개가 그러는 것처럼 문 밖으로 나가 입구에 엎드렸다. 보초가 되어 오준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사가 되자 마침내 오준은 개에게 하는 것처럼 호랑이 등을 쓰다듬어주며 같이 놀기에 이르렀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 호랑이는 반드시 노루나 사슴 혹은 산대지를 잡아 염화가피 가져다 놓아. 오준은 그것을 재수로 쓰곤 하였다. 마침내 오준이 3년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자 그제야 호랑이도 사라졌다. 세월이 1년쯤 흘렀을까 어느 날 밤에 오준이 잠을 자는데 꿈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는 백암마을에서 지금의 지명으로는 전남 장성군 북일면이다 함정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오준은 급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는 횃불을 만들어 들고 30리나 되는 험한 고갯길을 넘어 달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가 꿈속에서 말한 대로 사람들이 창칼로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 모습을 보는 오준은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 호랑이는 내 호랑이다. 해치지 말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그쳤다. 당신이 임자면 저 함정에 들어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오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호랑이가 잡혀있는 함정으로 들어갔고 호랑이는 주인을 만난 개처럼 꼬리를 치며 반가워했다. 사다리를 가져다가 동네 사람 몇 명의 도움을 받아 죽을 힘을 다해서 집채만한 호랑이를 끌어올려서는 묵은 된장을 가져다 상처에 바르고 아내의 속치마를 찢어서 붕대 삼아 갚는 등 치료의 정성을 다해 그 목숨을 살렸다. 오준은 40세가 되어 병으로 죽었다. 집안에 사람들이 모여 곡을 하다가 가슴 언저리에 한 줄기 따스한 기운이 남아 있어서 연습을 잠시 미루고 하루를 지냈더니 오준이 문득 소생하더니 말하였다. 저승이 있다고 하는 말이 과연 헛소리가 아니더군. 내가 병 중에 정신이 혼미하더니 홀련 저승사자가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깜짝 놀라 대문 밖으로 나가 그들을 따라갔지. 동서를 구분할 수 없는데 다만 넓고 길게 이어진 길을 따라가니 강이 하나 보이더군. 삼도천이라고 부르는 그 강을 지나니 관청 모양으로 생긴 허다란 대갓집이 한 채 있었어. 나를 문밖에 세워놓고 저승사자가 먼저 들어가서 아래더군. 우아무기를 데려왔습니다. 이리로 데려오느라. 내가 엎드려서 흘끗 마루위를 바라보니 왕의 복색을 한 사람이 사자에게 묻더군. 어디서 데려왔느냐. 조선국 전라도 흥덕현에서 잡았습니다. 그러자 마루 위에 있는 사람이 섬난 소리로 말하더군. 내가 너에게 경상도 영덕현의 불효자인 오가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전라도 흥덕현에 사시는 조선제일의 효자 오준선생을 데려왔느냐. 만약 이 일을 제석천왕께서 아시게 되면 큰일 난다. 이 선생의 수명은 제석천왕의 특명으로 이미 80으로 정해져 있으니 아직 40년이나 더 남았다. 즉시 이승으로 돌아가서 전술을 다 누리시게 하는 것이 옳으리라. 자 저승사자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움츠리며 나를 밀어 대걸 밖으로 나가게 하더군. 내가 기왕에 저승에 왔는데 부모님께 인사나 한번 올리고 돌아갔으면 생각하면서도 마지못해 끌려 나왔지. 길에서 아이 둘을 봤는데 길가에서 놀고 있다가 나를 보고는 아는 채 하며 옷깃을 잡고 따라오려고 하므로. 자세히 살펴보니 지난달에 물에 빠져 죽은 이웃마을 김진사댁 아들형제였다네. 매우 놀랍고 마음이 아파 다시 대걸로 들어가 마루 위에 있는 사람에게 빌었지. 이승의 사람이 저승에 들어왔다가 돌아간다는 것은 쉽게 얻을 기회가 아닙니다. 기왕에 들어왔다가 부모님을 뵙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이 어찌 자식된 인정과 도리이겠습니까. 마루 위에 있는 사람이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하더군. 아무리 천하제일의 교자라고 해도 저승의 법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빌었으나 허락하지 않더군. 내가 또 두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간청하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서 말했네. 선생의 운명에는 앞으로 자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허락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데려가고 싶다면 당신이 조선제일의 효자이니 내가 특별히 청을 받아들이지요.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를 전라도 광주의 암우 마을에 있는 김가집에 태어나게 해주겠소이다. 그러니 후일 이승에서 그 아이를 데려가면 될 것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문 밖으로 나오니 두 아이가 울부짖으며 따라오려고 하다가 저승사자들의 쫓겨나니 마음이 몹시 아팠다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자에게 간청했네. 비록 부모님을 만나 뵙고 인사는 올리지 못하더라도 계신 곳을 알려주실 수는 있겠지요. 사자가 어떤 정자 하나를 가리키며 말하더군.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곳이나 거리가 매우 멀어서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여 남모르게 가슴 아파하고 있을 즈음에 나도 모르게 삼도천에 이른 것 같았네. 뒤에서 저승사자가 갑자기 나를 밀어 물속에 빠뜨렸다네. 그러자 정신이 황홀하더니 마침내 놀라 깨어나게 되었다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두 놀랍고 기이하게 여겼다. 그 뒤 그는 과연 나이 80세가 되어 죽었다. 오준에게는 임금으로부터 효행으로 증직이 되었고 또 정력까지 내려졌다. 그는 죽기 얼마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전라도 광주 암우마을에서 태어난 김씨 집안의 아이를 꼭 데려다보고 싶었으나 이름이 뭔지도 몰랐고 또 그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황당무계하게 여겨질 것을 걱정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말았네. 평생 그 일이 가장 후회되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염악은 상주가 영좌나 무덤을 지키기 위하여 그 옆에 지어놓고 거쳐하는 초가를 말합니다. 심유는 자식이 부모의상을 당하여 묘를 만든 다음 그 서쪽의 염악을 짓고 3년 동안 머무는 상예의식입니다. 현주는 새벽에 아무도 깃지 않은 우물에서 처음으로 길어와 제사 때 술 대신으로 쓰는 물입니다. 새벽 첫 물을 현주라고 한 것은 제사는 오로지 정성이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지극한 술은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신에겐 물이 술립니다. 소상은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행하는 상예의식입니다. 소상을 지낸 뒤에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아침과 저녁에 곡을 그치는 것이며 비로소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염습은 고인의 시신을 목욕하여 수의를 입혀 염포로 싸고 입관하는 절차입니다. 삼도천은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경계선에 있다고 하는 강입니다. 제석천왕은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의 임금입니다. 정련은 충신 효자 연료 등을 그 동네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는 것입니다. 참고 문헌 및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남과 김동욱 교수가 번역한 저자미상의 이야기책 청야담수의 내용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com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한국인의 통과의례 관원상제에 심요사리를 하는 이유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향토문화전자대전 중 디지털 고창문화대전에 탑재된 오준의 기사와 전북고창문화원 고창의 지정문화재에서 효를 상징하는 샘물 효감천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트래블투데이 기사 지극한 효심에 감동한 하늘이 내린 선물 효감천 그리고 극락주의 여행 일상의 기사 고창 효감천과 창효사 말 주인공 백광연 추적자의 기사 종기로 죽은 왕 문종 그리고 94회 내내는 드라마녀의 기사 제석천 인드라 사천왕 범천왕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중곤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또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2018년 김용화 감독의 영화 친과 함께 인과연의 한 장면도 캡처했습니다. 또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